김동호 목사가 마리아보다 마르다를 좋아하는 한국교회에 일침을 가했습니다. 김목사는 최근 자신의 유튜브 채널 날마다 기막힌 새벽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마리아보다 마르다를 좋아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바꿔 말해서 한국교회가 예배 말씀을 듣기 위해서 찾아오는 사람들보다 교회에 기능적으로 봉사하는 일꾼을 더 선호한다는 말이었습니다. 이 같은 김목사의 발언에 교인을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대하는 한국교회의 태도에 일침을 가했다는 의견이 우세합니다. 김목사는 봉사 자체는 나쁜 게 아니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봉사하는 것 참 중요하다면서 교회에 봉사하는 것 중요한데 봉사보다 중요한 것은 예배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를 다음과 같이 전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어느 마을에 들어갔을 때 마르다라고 하는 여자가 예수님을 초대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니까 예수님 한 가지라도 더 많은 음식으로 대접하려고 이것저것 준비하느라고 분주했다. 그런데 여동생 마리아가 좀 도와주면 좋을 텐데 도와주는 거 내 편과 치고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 듣느라고 정신이 다 팔려 있었다. 마르다 언니가 좀 섭섭해서 예수님께 마리아 보고 나 좀 도와주라고 얘기해달라. 그럴 때 예수님이 마리아가 더 좋은 편을 택했다. 더 좋은 편을 택했고 뺏기지 않을 거다. 너 그렇게 봉사하고 대접하려는 거 좋지만 한두 가지만 해도 돼. 그렇게 많이 하려고 봉사하려고 그런다고 말씀 듣는 거 이야기 듣는 것보다 그거 더 중요히 여기는 거 지유롭지 못하다 하시는 말씀이 아니었나 싶다고 전했습니다. 김 목사는 그러면서 우리 교회 봉사 참 중요하다. 교회 봉사 중요한데 여러분 교회 봉사에는 적절함이 필요하다. 너무 모자라도 안되지만 한국교회 교인들의 교회 봉사는 대개 지나쳐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저는 더 많다고 생각을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목사는 교회는 외적으로 교인들의 지나친 봉사 때문에 교회는 외적으로 부응하고 성장한 것 같은데 그게 질적으로 내적으로 더 성장한 것은 전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성속이원론의 영향을 받은 교인들이 자주 혼란에 빠지는 문제에 대해서도 자신의 견해를 밝혔습니다. 교회 봉사와 세상 직장의 가치를 저울질하는 문제였습니다. 김 목사는 교회 봉사와 세상의 직업이 있을 때 여러분 어느 것이 더 중요할까? 교회 봉사가 더 중요할까? 세상 직장에 충성하는 게 더 중요할까? 저는 후자라고 생각한다고 전했습니다. 김 목사는 특히 교회의 일은 목사가 아니고 목사 전도사가 아니라면 월급받고 일하는 직원이 아니라면 그것은 철저히 봉사다. 봉사를 한국교회는 직업처럼 한다. 그리고 정작 중요한 직업은 세상을 취급하고 그것을 도리어 봉사처럼 하려고 하는 우를 자주 범한다. 그렇지 않다. 세상에 나가서 하는 장사하는 일, 회사 다니는 일, 학교 다니는 일, 세상에 주어진 직업이 있다. 전공이 있다. 그것이 성직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하나님이 저에게는 목회를 일로 맡겨주셨는데 여러분은 장사하는 일, 음식 만드는 일, 사업하는 일,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 음악하는 일, 이런 일을 맡겨주셨는데 그게 제가 목회하는 거나 똑같은 것이다. 그런데 그 일은 봉사처럼 하려고 하고 교회 봉사만이 하나님의 일인 것처럼 하다 보면 균형이 깨지게 된다. 세상에 중요한 일은 하나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다 주도하게 되고 교회는 필요한 물량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충성하다 보니까 과열되어서 문제가 생긴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김 목사는 교회 봉사에 있어서 절제의 은사를 가지고 균형을 잘 맞춰서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하며 교회 일은 성스럽고 세상 일은 속되다는 이원론의 편견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역사를 했습니다. 아울러 교회 봉사에 있어서 이처론적 편견도 문제이지만 교회 봉사를 통해서 교회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소위 VIP가 되려고 하는 계급의식도 문제라고 김 목사는 질타했습니다. 교회 직분과 봉사의 성격을 마치 세속적 가치관이 밑바닥에 흐르는 위계질서체계의 연장선에서 이해하고 헌신과 봉사의 정도에 따라서 교회로부터 교회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높은 계급적 지위를 부여받으려고 하는 보상심리를 비판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 목사는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해서 교회의 영향력 있는 VIP가 되려고 하는 순수하지 못한 의도에 빠지기 쉽다. 교회 봉사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사실 VIP가 되더라. 그래서 교회의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더라. 교회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누가 더 높은 사람이 되느냐 하는 그런 욕심 때문에 봉사한다면 봉사는 절대 자신과 교회를 건강하게 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지나치게 봉사하고 거기에 대가를 요구하려고 하고 VIP가 되려고 하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본능이 누구에게나 있다. 그런 면에서 순수하게 봉사하되 봉사할 만큼 적절하게 하고 봉사하고 교회를 지배하려고 하지 않고 그것보다는 세상에서 맡겨주신 왕같은 제사장 역할에 더 충성하는 사람이 되려고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신념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일을 더 열심히 한다면 건강한 균형 잡힌 우리 교인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교회가 마리아보다 마르다를 좋아한다며 교회 직분과 봉사의 그릇된 관념에 대해 일침을 놓은 김 목사의 주장에 대해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교회 직분과 봉사의 그릇된 관념을 놓은 김 목사의 주장에 대해